안녕하세요. 변두리 콕티비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이용대 최돌규 선수와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.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니 일반 게임은 안될 것 같고 선수들은 핸디캡을 가지고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. 핸디캡은 바로 한 발을 땅에 붙이고 나머지 한 발로만 움직여야 되는 피봇 핸디캡입니다. 핸디캡을 아는 이용대 최솔규 선수와의 경기 어떻게 될까요? 즐감하세요. 꼬독! 핸디캡을 전략 SPARTA! THIS IS SPARTA! SPOT SPARTA 터뜨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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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1점 3점 4점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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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점 3점 4점 5점 4점 5점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락ori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 베리 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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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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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